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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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진짜로 준비한들이!!! 한Get 앞 짱 밴 뱅뱅끼 입니다. engaging Shake d Bug-Time 나누어 한 접시 안에 이탈리아를 담아보았습니다. 준비해드렸고요. 방금 밭을 형성하여 접시 안에 담아보았는데요. 위로 흙을 표현하기 위해 카카오프럭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위로는 당근을 송으로 익힌 다음 속을 파내어 당근퓨레로 채워보았고요. 되게 당근이랬어. 이 밑에 카카오 뿌려져 있어서 디저트 맛이 나요. 칠리아식 카포나타라는 요리를 준비해드렸습니다. 드실 때는 밑에 있는 카포나타와 우수수에서만 잘 섞으신 다음에 새우와 함께 겹치려 드시는 거 귀찮게 되겠습니다. 아까는 담백했던 것 같아요. 칠리아식 먹물깃다라면을 활용한 봉골레 파스타 준비해드렸습니다. 먹물깃다라면은 저희가 직접 건축해드려드린 생명 파스타이고요. 이 면이 맛있더라구요. 이 면이 맛있더라구요. 여기가 포스참 맛있더라구요. 포스카나식 코르테소라는 면을 활용한 라비올리 준비해드렸습니다. 드실 때 파스타가 뜨거우실 수 있으니깐 조심히 드세요. 음.. 내 맛은 안 드셨어요. 피에로칸에 소와베크 라식품 준비해드렸습니다. 춘지니 퓨레를 활용한 리조트 준비해드렸습니다. 스페인산 이베리코 항정살 부위를 올려 구워드렸습니다. 양갈비는 수비드하여 육즙 가정보와 강앤탕을 시어링해서 준비해보았구요. 데이트 준비해드렸습니다. 강호는 수비드하여 케일이라는 야채를 감싸이떠 보았구요. 플러스 쪽을 선을 더 작게 준비해보았구요. 제네토시 피라미수 준비 해드렸습니다. 엄청 잘 준비했네요. 작은 한입거리는 이탈리아 비스포틱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